안녕하세요. 로나입니다. 로나의 ASMR 이건 근히 중독성 있네요.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오늘 또 재밌어서 한번 해봤어요. 오늘 화요일이네요. 힘들진 않으셨나요? 되게 편안한 하루가 있고 지옥같은 하루가 있고 귀진맥진한 하루가 있고 화가 막 지밀어 오를 때가 있고 짜증이 이유없이 날 때가 있고 사람의 감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침에 오늘 일어나기가 정말 힘든거에요. 곡소리를 내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일을 하고 좀 바빴는데 일이 좀 힘이 들었어요. 오늘은 왜냐면 제가 원래 밤낮이 좀 바뀌었다가 어제오늘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잠은 맨날 새벽 3,4시에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는게 이게 하루는 괜찮은데 이틀 되니까 피로감이 확 오더라구요. 그래서 지치긴 그런 하루였는데 너무 힘들때 또 입맛이 진짜 없더라구요. 지난번 구독자님께서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보물 탓이냐고 했는데 일하시느라 너무 피곤하셔도 입맛이 없는건가봐요. 오늘 제가 그랬거든요. 입맛이 너무 없고 바쁜이가 짜장면을 먹었는데 어렸을때 그렇게나 맛있던 짜장면이 그냥 의무감에 먹는 그런 맛이었어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되게 즐겁게 먹는게 아니라 의무감에 먹는거 일을 해야되니까 힘을 내야되니까 억지로 억지로 먹는 그런 기분 그럴때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쁠때 중간에 김밥 그리고 컵라면 짜장면 급하게 먹는 음식들 그런 음식들은 너무 자주 먹어서 좀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어릴적 그렇게 맛있던 짜장면이 요새는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라는 깊은 철학적인 생각이 오늘도 빠져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단순한 것에도 즐겁고 웃음이 떠지는데 지금은 그냥 점점 더 웃을일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고 짜장면 하니까 또 유치원때 친구들이랑 짜장면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때 제 앞에 제가 좋아하던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짜장면 먹으면 입에 막 묻잖아요. 어렸을때는 이거를 안 묻게 먹는걸 제가 동제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렸을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짜장면을 먹으면 무조건 얼굴에다 묻히고 먹는게 기본 팩트였어요. 근데 좋아하는 남자애가 베슨이가 이거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게 너무 싫은거에요. 근데 제가 일곱살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때 엄청 신경쓰면서 안 묻히고 먹으려고 티슈로 닦으면서 이쁜척하면서 먹었던 어릴적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랬던 짜장면인데 이제는 아무런 가문이 없어지더니 좀 슬프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 좋아하시나요? 산낙지 산낙지 드시나요? 산낙지 또 저는 해산물을 좋아하거든요. 회 뭐 이런거 그리고 또 곱창 곱창도 맛있는 것 같아요. 돼지 곱창 소곱창 뭐 상관없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찌되건 너무 피곤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이게 감흥이 안올 때가 있다라는 거 오늘 느꼈어요. 식욕이 좋았는데 오늘따라 되게 식욕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책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그냥 제가 입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수다를 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찍다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지우고 지우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제 12시 15분정도 됐는데 왜냐면 너무 두서가 없으니까 그렇게 또 너무 막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내용에 대한 자신감은 좀 떨어지네요. 네. 오늘 저녁은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잠을 잘 못 잤더니 엄청 지금 ASMR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도 잠이 와요. 여러분들은 잠 잘 오시나요? 잠 안 오신다고 해도 술에 의존하지는 마세요. 수면제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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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거 같더라구요. 수면제라는거 수면제라는거 계속 먹으면 되게 위험하대요. 진짜 그리고 그리고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이어트 약도 좀 안좋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친구가 다이어트 약 막 먹었었는데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져가지고 그때 막 감정이 막 폭발쳐오르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약을 먹는것도 아니고 술을 매일 먹는것도 아닌데 어쩔 때는 감정이 막 폭발진다기보다는 너무 무기력 할 때가 있더라구요. 너무 힘이 없을 때 약간 멘탈 정신 가출할 때 이럴 때가 가끔은 있긴 한데 너무 힘들 때는 웬만하면 그냥 빨리 자야지 자야지 하는데 또 잠은 안와요. 그럴 때일수록 네 오늘은 화요일인데 신체 체감은 약간 금요일에 그런 느낌 너무 여리에 넘쳐서 에너지를 아끼지않고 빡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날이네요.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건강이 없으면 못해요. 아무것도 아무리 백이 넘치고 열이 가득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음식 잘 챙겨드시고 힘내셔야 돼요. 몸에 나쁜건 웬만하면 안하는게 제일 좋죠. 근데 또 매일 밤마다 술을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거를 또 끊는게 쉽지 않아요. 일주일동안 굳은 결의가 필요하죠. 제가 해봐서 잘 압니다. 매일매일 술을 먹어봤거든요. 매일매일 배인되는거 정말 시간 문제에요. 술을 계속 먹으면 먹어도 취하지가 않아. 어느순간에는 먹어도 취하지가 않아가지고 예전엔 집에서 혼자 술을 먹는데 거의 낮부터 먹었나 먹다보니까 소주 네 병을 먹은거야. 야 정말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나중에는 어 술을 정말 쉬기 전날 아니면 특별한 날 아니면 안 먹으려고 네 굳은 마음으로 아예 끊은건 아니지만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집에 술이 있으면 안돼. 냉장고에 술이 있으면 자꾸 먹게 되니까 아예 집에 술을 드리면 안되겠어요. 그런데도 아예 끊기는 쉽진 않죠. 제가 아 우연히 인터넷 보다가 인간을 바꾸는 방법 이라는걸 봤거든요. 어때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를 바꾸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달라지는게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략하게 세가지가 나왔는데 그 첫번째가 시간을 다르게 쓰는 것 예전의 시간을 그냥 뭐 막 썼다면 어영 우영 시간을 썼다면 뭔가 다르게 되게 알차게 소중하게 시간을 쓰는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바뀔 수가 있대요. 그래서 시간을 다르게 쓰는 것 두번째는 사는 옷을 바꿔보는 것 환경이 바뀌면 또 그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프라이즈 지난번 나왔었는데 유리창 효과라고 해서 만약에 주변에 유리창이 깨져있으면 사람이십니까? 더 나쁜 짓을 저지르고 싶대요. 근데 정말 주변이 깨끗하고 안락하고 그러면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 자체가 굉장히 안좋은 환경이라면 그런 환경을 좀 쉽진 않겠지만 좀 바꿔보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 사는 곳을 바꾸는게 성인이 되지 않으면 되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저희 아빠는 매일매일 술을 드셨거든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완전 취해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어요. 그게 너무 싫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이제 술을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근데 만약에 가정 환경 자체가 되게 평화롭지 못하면 되게 불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싸우신다거나 조금 폭력적인 가족 안에 있으면 되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내 마음이 변해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뭔가 더 집중도 내고 하는데 매일 싸우는 분위기 속에 있으면 내 자신이 위축되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굳게 마음 벗고 20대가 지나서 정말 올바른 정신으로 내가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나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에 따른 준비를 하시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을 바꾸는 세 번째 여기에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새로운 사람이라기보다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 되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랐을까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걸 좋아하고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냐면 너무 인성도 괜찮고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되게 우울하고 좀 암울한 그런 분위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제가 좀 그랬거든요. 되게 우울하고 암울했었어요. 왜냐면 자라온 환경 자체가 그렇게 밝지 못해서 되게 우울하고 암울했었는데 지금은 되게 어 많이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내 자신이 저도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동기부여받고 더 좋은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 근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의 습관 이런 걸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하나라도 내가 배울 점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나신다면 분명히 인생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철학적인 고리타문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듣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얘기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재워드려야 되는데 너무 인생에 관한 얘기만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듣네요. 가뜩이나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고 지친 하루에 마지막에 너무 골치 아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수요일은 또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행복은 누가 찾아다 주는 게 절대 아니라 내가 내가 나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거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떤 누구도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순 없어요. 그건 내가 찾아가는 더라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만의 행복을 찾으시고 건강하시고 오늘 밤도 꿀잠 주무세요. 마지막에 가려니 또 가기 싫은 걸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으로 루나의 ASMR 이었습니다. 잘 자요. 내 사랑 잘 자요. 내 사랑